즐거운 주말에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도 18도 안팎의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. 아침 공기가 꽤 서늘하니 아침 환기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광주 한낮 28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. 일교차가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도 하늘은 구름 끼면서 광주 아침 17도, 낮 28도가 예상됩니다. 내일도 기온 차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나들이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. 이 시각 장성 16도, 영광과 나주 17도, 광주와 화순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, 담양 27도, 광주와 화순 구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.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비 예보는 없겠고요.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